네, 언론에 나오지 않는 특별한 마감시황 12월 27일자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시장이 마감되기 한 15분 정도 남았는데 오늘 조금 일찍 녹화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나 포털사이트 이상로 또는 이상로의 빨간 주식을 검색하시면 저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가족분들한테 매번 하는 말씀이 있죠. 바로 주식시장을 선점하는 힘,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요. 2019년도에도 우리가 1월달에 5G, 제가 최초로 함께 공략을 같이 했었고요. 작년 12월달에 우리가 수소차, 제가 수소차의 삼촌이었다. 그런 부분 말씀을 드렸었고, 이번에 9월달에 폴더블, 그리고 또 9월달에 같이 또 반디국시, 반도체, 디스플레이, 국산화 시스템 반도체, 이런 부분에 대한 재료를 미리 우리가 선점을 하면서 지금의 시장 자체에 또 거기에 주도를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앞으로도 이런 트렌드를 이룰 수 있는, 메가 트렌드가 될 수 있는 종목분들, 여러분들께 많이 말씀을 드리면서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밴드 신규 가입자분들은 와우 밴드를 반드시 설치를 하시고요. 와우 카페에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그 공지사항을 꼭 읽어보시고,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좀 더 쉽게 진행이 가능하십니다. 거기에 따른 질문은 오전에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는데, 그때 들어오시면 제가 상세하게, 자세하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2019년도 지금 이제 거래일로 딱 2거래일 정도, 오늘 빼면 이제 하루가 남았는데요. 30일이 남았죠. 저희가 연말 보답할인 차원에서 게릴라 할인이 오늘부터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함께 한번 해보고 싶다, 내년을 조금 더 다르게 만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거기 할인 이벤트, 이번에 연말에 보답할인 이벤트가 있으니까요. 그거 참고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번호로 연락하셔도 되고요. 또는 고객센터 번호로 연락을 하시면, 그에 따라서 이벤트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가 오늘 시장을 한번 같이 알아보실 텐데요. 현재 중국 증시가 크게 방향성은 나타내지는 못했습니다. 나타내지 못하면서 지금 그냥 강부하권에 대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다만 지금 현재 오늘 일본 증시 같은 경우는 오히려 소폭 화락마감을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환율이 1161원 43전을 기록하고 있다. 뭐 그렇게 볼 수 있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조금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이, 닛게이가 지금 빠지고 있다는 거죠. 닛게이가, 닛게이가 빠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히려 한국 증시 코스닥은 지금 반등이 크게 나타났는데, 자, 이 부분 조금은 제가 좀 더 추정해서 한번 주목을 한번 해본다면, 우리가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본과 지금 상관문이 겹쳐요. 그러면 나스닥이 오르면 지금 일본 증시도 같이 올라가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나스닥이 오르는데, 우리나라 증시는 올라가는데, 일본 증시는 요즘 들어서 잘 많이 안 움직여요. 물론 지금까지 올랐던 부분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주도가 조금 바뀐다는 거죠. 예전에는 우리가 가마오지 경제라고 해가지고, 이런 일본의 IT를 따라서, 우리나라 IT 기업들이 성장을 하면, 일본도 같이 그에 따라가지고, 함께 올라가는 동조화를 많이 보였다면, 지금은 이제 일본, 탈일본 정책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실제적으로 4분기 실적이 지금에서 제일 중요한데요. 그 4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일본에 대한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상황. 일본은 오히려 우리나라로 수출을 해가지고, 본인들이 큰 베네핏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였는데, 본인들 스스로가 수출을 규제를 함으로써,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이런 흐름 자체를 우리보다도 외국인들이 더 빨리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지금 IT 종목군들이 반등이 크게 나타나고 있고, 전기전쟁에 마찬가지로 반등이 나타나는데,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선반영되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거기에서 일본은 그런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제외와 수출 규제는, 본인들의 발등을 찍는 것이 지금 바로 주가상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본인들 나라의 돈을 양적으로 한 나라라든지, 초조금리,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하면서 증시를 올렸다면, 지금 이제 실적 시즌으로, 이제 곧 실적 시즌으로 1분기 1월달부터 넘어가거든요. 소비랠리란 말이에요. 연초 랠리를 지금 주목을 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실적이라는 부분도 동반이 되어줘야 되는데, 과연 일본이 지금 1분기까지 무역 수지가 좋을 수 있을까? 그건 어렵다고 봐야 되죠. 지금은 오히려 일본이 상당분 타격을 받고 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이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일본이 망할 수 있다. 일본 증시는 거품이 상당히 끼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을 때, 어떤 분이 곧장 내일 돼가지고, 제가 영상 올리고, 그 다음날 돼가지고, 일본 증시 안 망했는데요? 이러시더라고요. 순간적으로 그걸 보면서, 일부러 저런 얘기를 하는 건가? 아니면 정말 몰라서 묻는 건가? 조금 헷갈렸는데요. 우리가 시장에 대한 경제의 흐름, 업황에 대한 변화는 어느 순간에 체감이 됩니다. 지금 당장 내일 시장은 안 망하고, 오히려 미국, 일본 증시가 내일 급등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내일 당장 어떻게 변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에 대한 변화가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는 거죠. 자, 그런 추세 자체가 이미 꺾여서 내려가는 추세 안에서, 여기에서 반등은 나올 수 있죠. 여기서 반등은 나오면, 그대로 또 급락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거고요. 대신에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지금 올라가는 추세라는 거죠. 빠지더라도 지금 꾸준하게 꾸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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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꾸역 올리는 증시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중국도 마찬가지로 꾸역, 꾸역 올리는 증시란 말이에요. 하지만 일본은 그게 아니거든요. 자, 그 부분을 좀 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대만 각권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좋거든요. 자, 잠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만지수.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이 대만지수예요. 대만도 뭐가 지금 각권 받는 건가요? 대만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똑같습니다. 얘네들도 IT의 둘째 가름을 서러운 나라예요. 증시가 어때요? 쫙 올라갑니다. 자, 거기에 일본 증시 한번 같이 볼까요? 일본 어떻습니까? 올라가는데, 이렇게 아직까지 박석권에 갇혀져 있죠.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국내 증시는, 국내 증시는 어때요? 지금 국내 증시는 아직까지도 상당히 바닥권역에 지금 놓여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마찬가지로 IT가 근간이었던 나라들, 대만이나 니케이나 이런 나라들이 지금 뽑아내면서, 그런데 일본 증시는 박석권에 갇혀져 있지만 뽑아내는 모습이냐면, 국내 증시는 아직까지도 저가 권역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당연히 저평가에 대한 매력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지금 당장 삼성전자가 반등이 나타나지는 않을지라도, SK하이닉스가 저기서 가격에 부담을 안고 있을지라도, 다른 여타의 IT 종목군들, 그리고 그에 따른 수혜주들은 반등을 크게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좀 더 주목을 해야 돼요. 지금 아시아 증시가 대체 대부분 다 이런 IT에 대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이, 높은 나라들이 주가가 좋거든요. 그런데 그에 반해서, 그에 반해서 국내 증시는 아직까지도 상당히 저렴한 상황이다. 그럼 앞으로 좀 더 바뀔 수 있다는 부분으로 우리가 베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 국산화나 아니면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런 것들은 좀 더 양념, 부가적인 부분에서의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겠죠. 그런 부분 자체로 우리가 시장을 먼저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1번을 같이 보시면, 미국 나스닥 9000포인트 돌파. 나스닥이 지금 간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IT 기술주가 좋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계속 뭐라고 했어요? 다오 증시보다는 나스닥을 봐야 된다. 다오 증시는 중요하지 않다. 나스닥을 봐야 된다고 했죠. 지금은 이 나스닥이 쉽게 꺼질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라고 봐야 돼요. 그런데 결국 지금 12월달, 1월달 돼도 어차피 미국 대선이 11월달입니다. 그러나 11월달까지 얘네들이 어떻게 해서든 돈을 찍어내서라도 증시를 버틸 겁니다. 왜냐? 증시가 여기서 꼬꾸라져버리면 트럼프 재선 실패예요. 트럼프는 반드시 재선하려고 할 거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소위 그냥 평상시대로 얘기했을 때 증시가 빠지면 뭐라고 합니까? 증시가 빠지면 경제가 안 좋다고 얘기하죠. 증시가 오르면 경제가 좋다고 얘기해요. 물론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인 국민들의 생각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미국도 마찬가지거든요. 미국도 계속적인 신국가를 가니까 어때요? 미국은 지금 경기가 호황이다라는 얘기를 해버리잖아요. 우리나라는 증시가 빠져 있으니까 경기가 안 좋다는 얘기를 해버리거든요. 하지만 지금 수출지표라든지 무역 수준이 조금씩 조금씩 돌아서고 있어요. 오히려 지금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 4분기는 상당 부분 좋아질 거예요. 거기에 대한 부분이 지금 주가에 반영되는 구간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미국 증시가 지금 나스다의 9000포인트를 돌파했다는 것은 충분한 추가적인 상승 자체가 좀 더 나타날 수 있다. 뭐 중간에 조정이 나올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으로 좀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배당락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상승 오늘 배당락이었죠. 어제 말씀드렸던 게 뭐였어요? 26일까지 26일 오후 6시까지 배당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어제 배당이 되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종목금들이 상승을 하면서 배당락이 되고 우리가 앞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오늘 마이너스 2% 정도가 되면 마이너스 2% 정도가 보아비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오늘 지금 양시장이 다 상승했어요. 오늘 코스피가 엄청나게 오른 거죠. 사실. 그래서 오늘 거기에 따른 종목금들이 반등이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장이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제까지 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배당을 하는 종목도 있고 안 하는 종목도 있습니다. 대신 하는 종목금들이 어제까지 행보 내지 많이 안 움직였던 종목금들이 오늘 대부분 다 뽑아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였어요. 최근에 옆으로 행보하면서 비실비실했던 애들이 오늘 뽑아냈어요. 대거 뽑아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결국은 어제까지는 배당 이슈 때문에 그리고 양도수급세 관련해서 안 움직이다가 안 움직이다가 오늘 시세를 퉁! 뻥! 하는 거죠. 뻥! 터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좀 더 이어진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권리에 대한 부분 자체가 사라지는 배당에 대한 권리가 사라지는 날이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증시 자체가 여전히 긍정적이라는 것이 오늘 시장의 상승으로 알 수 있다. 대신에 내일은 또다시 월요일은 조정이 들어올 수 있겠죠. 그런 부분 자체는 감안해서 시장을 보자. 지금 연초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형성될 수 있다는 거고요. 배당락을 조금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면 매년마다 날짜가 조금씩 조금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희가 이제 오전에는 회원 방송을 같이 정규방송을 하는데 그래서 10시까지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으시는 것에 대한 답변도 드리고 종목에 대해서 AS도 하고 본인의 보유한 종목에 대한 분석도 같이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지는데 배당락을 그냥 26일로 외우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항상 주식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라 했어요? 외워서는 답이 없다. 뭘 해야 됩니까? 사고를 통해서 이해를 하라고 했죠. 그러면 배당락을 그렇게 외우면 안 되고 우리가 현금화되는 것이 이틀입니다. 이틀. 주식은 이틀이라는 시간이 걸려요. 그러면 거래일로 따졌을 때 빼기 2를 하시면 돼요. 빼기 2. 그러면 지금 보면 거래일이 30일이 마지막 거래일이고 오늘 27일이죠. 오늘 어제가 26일입니다. 배당은 어떻게 되냐면 무조건 빼기 2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8일 날 토요일이고 29일 날 일요일이죠. 거래일로 따졌을 때 1, 2, 빼기 그 날 그 전날까지가 배당이 가능한 날이에요. 만약에 내년을 잠깐 보면 내년 달력을 잠깐 볼까요? 미리 한번 같이 볼까요? 내년이 12월 달은 31일까지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폐장일이 결정되겠죠. 폐장일 30일이다. 그러면 29, 여기 29, 28일이겠죠. 28일. 28일이 또 기준 날이 됩니다. 아시겠죠? 빼기 2를 하시면 돼요. 거래일로.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맞습니다. 그런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우지 마시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폐장일에서 두 번 빼라. 그렇게 보시면 그게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날이에요. 자, 그리고 3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반디국시. 반디국시가 뭡니까? 이제는 다들 외우시죠? 반디국시가 뭡니까? 반도체, 디스플레이, 국산화, 시스템 반도체. 외우셔야 돼요. 외우셔야 됩니다. 자, 오늘도 반디 크게 나타났는데 특히 국산화 관련주들이 반대가 상당히 강했습니다. 국산화가. 자, 결국에는 가마우지 경제에서 펠리큰 경제로 바뀐다는 얘기고요. 그러나 그 부분 자체가 4분기부터는 좀 더 이슈화가 되는 거고 내년에도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월에 출시가 되는 것이 뭐였으면 뭐예요? 소부장펀드라고 했죠. 소부장펀드. 금융투자협회에서 소재, 부품, 장비 자, 관련주죠. 이런 반디국시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국산화, 시스템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는 기업이 몇 개 없어요. 몇 개 없습니다. 몇 개 없는 기업들을 잘 보셔야 돼요. 자, 첫 번째 조건은 뭐였습니까? 대기업과 관련 있는 기업. 그죠? 그럼 삼성전자라든지 SK이닉스와 관련 있는 기업들 중에 시스템 반도체... 아이고, 죄송합니다. 시스템 반도체 기업을 고르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국산화 같은 경우에 전공정 장비 안에서 많이 나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반도체 마찬가지고요. 이 기업들, 우리 방송에서 강조를 했던 기업들 그리고 저희 가족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기업들 그런 기업들만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걸 위주로 보시고 후공정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수요가 이제 조금씩 증가할 수 있거든요. 지금 바닷권력을 다졌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 가격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죠. 그 부분 자체를 감안하면 이제 수요만 좀 더 늘어난다면 후공정도 같이 따라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4번은 기술 이전 제약바이오 내년에도 이슈 많다는데 자, 오늘 시장에서 오늘 시장에서 오늘 제약바이오 종목군들 중에 셀트리온은 오늘 잠깐씩 좀 씌어가죠. 결국에는 지 좀 씌어가는 거고 HLB 많이 빠졌기 때문에 또 그리고 내년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금 반등이 좀 나왔다고 봐야 되죠. 그리고 지금 다른 여타의 종목군들은 시총 상위주들보다는 개별주 종목군들이 많이 움직여요. 제약바이오는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5월달, 6월달까지 계속 일정이 있어요. 일정이 있습니다. 지금 1월달은 뭐예요? 제피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그럼 2월달은 면역항암제 심포지엄이거든요. 그럼 면역항암제 심포지엄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도 뭐냐? 이중항체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카틱 NANK 세포 이런 것들 얘기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것들을 미리 우리가 이슈적인 부분 자체를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그 안에서도 우리가 최근에 비보존이 비보존이 주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급락을 해버리고 오늘 또 빠졌어요. 이제 여기서 바닥을 좀 다지겠죠? 자 그리고 RFJ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였으니까 에스텍파마 관련된 기업이었으니까 많이 빠졌어요. 임상 3상을 실패하면 이렇게 주가가 크게 휘청거려요. 우리가 그걸 안단 말이에요. 이제는 그렇다 보니까 임상 3상을 앞둔 기업들의 매기세 자체가 예전처럼 투자심리가 살아나지 않아요. 오히려 야 어차피 임상 3상을 실패하면 주가가 저런 식으로 급락하는데 오히려 임상 1상이나 2상 상황에서 부담 없는 자리에서 공략을 하거나 또는 기술 이전에 대한 포커스를 좀 더 맞추는 기업들이 훨씬 더 투자심리 자체가 강하게 작용하거든요. 최근에 그런 종목군들의 반등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럼 이 시간에도 많이 말씀드렸었고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더 지켜보신다면 성과가 조금 더 나타날 수 있어요. 다시 한 번 더 JP 모건 해석회 컨퍼런스에 거기 미팅 잡혀있는 기업들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꼭 하십시오. 아직 시세가 남아있습니다. 자 5번 고마워요 테슬라 테슬라가 지금 신고가를 가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서 오늘 테슬라 관련주도 전기차 관련주도 2차전지 관련주도 반등이 좀 나타났습니다. 자 테슬라 주가 추이 잠깐 보시면 자 지금 뽑아냈어요. 뽑아냈습니다. 앞에서 박석권을 이루었었는데 그 자리에 강하게 돌파를 해서 올라왔고 자 어떻습니까? 꾸준하게 지금 올리면서 자 꾸준하게 여기 또다시 한 번 더 뽑아냈습니다. 자 이 부분 자체를 감안해서 본다면 충분히 추가적인 부분에서의 변화가 가능하다. 뭐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지금 나스닥 기술주 안에서도 좀 더 이 테슬라가 사실 자동차 기업이라고 보기 힘들죠. IT 기업이라고 봐야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지금 여기 2차전지 관련주도 바닥을 다지고 지금 넘어가는 시점이거든요. 여기 보면 삼성 SDI나 일진 모티리얼즈 포스케미칼 다 이 부분 다 반등이 나왔는데 일단은 오늘까지에 대한 반등은 그냥 바닥 권력을 다지고 기술적인 부분에서 추세를 좀 붙이는 과정이라 좀 보셔야 됩니다. 그럼 일진 모티리얼즈가 제가 볼 때는 괜찮은 보이는데요. 위치가 조금 좋아요. 다시 한 번 더 좌항에 있는 구간까지 올려내는 그런 모습이었고 이 자리 자체에서 반등을 일정 부분에 좀 붙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 선까지는 반등을 좀 붙일 수 있다. 단기적인 부분에서 43,000원에서 44,000원까지는 반등이 가능할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지금 삼성 SDI 그런 기업들도 반등을 좀 더 삼성 SDI도 규모가 있기 때문에 반등을 좀 더 올릴 수 있겠죠. 다만 고가 권력을 한 번에 돌파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LG와 그 바닥을 조금 다질 수 있고요. 그죠? 포스케미칼 자 이런 것도 지금 현재 바닥을 조금 다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지금 시장 자체가 좋아지다 보니까 키 맞추기 형태로 지금 반등이 조금 나온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으로 제한적인 상승으로 우리가 판단할 필요가 있다. 대신 테슬라에 직접적인 수혜가 되는 종목군 말씀드렸죠. 기억하시죠? 그 종목군을 좀 더 눈여겨보시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테슬라 얘기하면 꼭 나오는 기업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업으로 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리고 지금 연초가 이제 되면 연초가 정말 중요한데 이제 1월 초가 딱 되면 갑작스럽게 급등하는 섹터군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수소차도 가능해요. 왜냐하면 2020년도가 지금 정부 정책도 그렇고 도쿄올림픽 관련도 그렇고 도쿄올림픽이 결국 수소올림픽을 하려고 지금 테마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1월 달에 어떤 종목군이 움직이냐에 따라서 2020년도 또 시장의 방향이 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참고하시면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그때 되면 제가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지금 연말에 유튜브 시청하시는 분들 그리고 한국경제에서 저를 또 최근에 좋아해 주시고 많은 분들이 구독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연말 보답 할인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월요일까지 좀 더 할인을 해서 또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번호로 연락하셔가지고 함께 할인 혜택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장 관심 중 우리가 월요일장 마지막 거래일인데요. 자 그날에 대한 관심 중 자 일단 앞탑 봐요 한 번 더 자 앞탑 봐요 오늘도 또 반등 나왔죠. 앞탑 봐요 자 괜찮아요. 더 이상 이제 얘기 안 하겠습니다. 자 그 비옥스 비옥스 이런 거 바닥에서 조금 돌아서고 있는데요. 비옥스 시세가 내릴 수 있죠. 이게 이제 비옥스가 디지털 진단기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디지털화가 됨에 따라서 꾸준한 실적은 좀 나오는 기업입니다. 의료기기관련주입니다. 엑스레이 관련주 자 강조를 했던 기업이 오늘 또다시 뽑아냈어요. 자 오늘 이제 신고가를 갔는데 지금 그죠 여기는 지금 2017년도에 주가고 2019년도에 신고가를 지금 갔는데 그럼 앞에서 이렇게 빠졌는 건 뭐라고 봐야 됩니다. 그럼 양도수급서 관련해서 개인들의 좀 지분 매도 좀 있었다고 봐야 되죠. 지금 뽑아냈는데 저는 그래도 부족하다고 봐요. 충분히 ENF 테크놀로지 강조를 많이 해드렸던 기업입니다.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자 와이엔텍 오랜만에 다시 한 번 더 주가가 바뀌었죠. 이런 것도 단기간에 뭐 이렇게 지저분하게는 움직여도 쉽게 죽을 기업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실적에 받쳐주고 있고 그리고 이 업종이 진입장비가 엄청나게 높습니다. 쉽게 진출을 못하는 업종이에요.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와이엔텍 이런 기업들도 좀 더 눈여겨보자. 그래서 가치적인 투자는 가능한 구간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소 이런 거는 무조건 12,000원은 저는 간다고 보는 거예요. 얘네들이 쉽게 그냥 모르겠어요. 저때는 그랬거든요. 이런 식으로 단가 11,500원 올렸다 이렇게 빼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거 이렇게 얘네들 요즘도 올리잖아요. 얘네들은 여기가 이제 본전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인건비 들어갈 거죠. 사무실비 들어가야 되죠. 거기 정보 받는데 거기에 대해 또 사채 쓰니까 그 이자도 내야 되거든요. 최소의 많이 차니까 한번 보내야지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한번 들어 올렸던 걸 좀 더 쉽게 가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모양 만들어놨지 않나 그렇게 보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거 허투루 종목 드리는 거 없기 때문에 좀 더 살펴보시면서 항상 고가 권역으로 넘어갔던 종목 그리고 여러 번 말씀드려가지고 많이 올라온 종목은 항상 리스크 관리를 해가면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다 같이 보셨고요. 이제 2019년도 하루가 남았습니다. 제가 12월 중순에 12월 초에 우리가 역전 드라마 쓸 수 있다 해서 또 재학과의 급등을 한번 했었고 그죠? 그리고 또 12월 말에 12월 중순부터 또 할 수 있다 역전 드라마 쓸 수 있다 했는데 종목분들이 옆으로 행보를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몇 가지 또 발산을 해보여 대규모 또 차익 실현들이 또 나올 수 있는 일찍까지 한번 올라왔는데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지금 이제 오늘 내일 하면 이제 이게 1월 초에 또 정신 없을 때 또 갑자기 보도도도도 거리거든요. 종목분들이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항상 강연에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게 있죠. 그래서 제가 항상 강연에 끝나고 나면 마지막에 같이 외쳤던 게 있습니다. 저도 이제 강연회를 매년마다 하다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국경제 오고 난 다음에는 강연회를 지금 뭐 뒤에도 그렇게 이제 살아나지 못해서 못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대신 8월 달까지는 함께 했었었는데 자 항상 이 말씀을 드렸죠. 항상 2019년도 우리가 마무리를 하고 또 2020년도에도 또 가능합니다. 할 수 있다. 그렇죠?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도 벌 수 있다. 돈 벌 수 있고요. 자 하면 된다. 하면 안 되는 거 없습니다. 자 하면 됩니다. 이 세 가지 꼭 기억을 하시면서 2020년도에도 즐겁고 행복한 주식 투자 하실 수 있게끔 저도 옆에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할 수 있다. 벌 수 있다. 하면 된다. 꼭 기억을 하시고요. 마지막 남은 거래일까지 최선을 다해서 함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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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